네, 그러나 내 아이리는 강남이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띠룰로도 잘 되긴 했죠. 얘는 방금까지 다방면으로 함께 활용 중인 차은우씨가 이번에는 부러우면서도 성숙한 남자의 이슈로 업그레이드된 무력이 성공이라고 하는데요. 네, 얼굴 천재 역시 우리 시대를 저버리지 않는 멋진 모습으로 이대로 한 번 더 컴퓨터를 해보겠습니다. 창조씨 계속해서 많은 인기를 부탁드리고요. 응원을 보면서 너무 멋진 모습으로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창씨에 한 번 더 나와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이쪽에 계신 분단의 의견을 한 번 더 체크해 드릴게요. 네, 토닥토닥 아까 호그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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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네, 오른쪽에 계신 분단의 유니콘 춤 네, 호그토근 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메시는 최신 유니콘 프로젝트에서 압기번드 끼를 발산하기로 했습니다. 유니콘 보컬로 앨범을 더욱더 풍성하게 들어왔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업그레이드된 무대 장애 호빈씨의 포함배력에 많은 인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누가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밤새 전화하기 싫어요. 네, 멋진 호주 한 번만 더 보여주실까요? 멋진 호주 좋게요. 좋습니다. 준비하신 모습 네, 호빈씨 더욱더 매력적이고 성숙한 모습으로 많은 인기를 만들고 작은 호빈씨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네, 호빈씨의 포즈와 블랙블리스의 펠티바이러스를 가당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해야 되는 신고한 미션산의 극복에 대해 이제 이 시대에 너무 귀여운 뇌고 하는 내 안쪽밤이 호소름진트는 이 분에 절제이고요. 네, 미더십시여 자산품을 선보이기도 했죠. 막내, 막천이라는 이렇게 이제 동작비력을 무한익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백지에 씨도 마지막 준비하신 포즈 불러주시면 2번 크나트 크나트 오랜만에 보이네요. 진진 씨 아, 좋았습니다. 안제이 씨 많은 수준의 외로포인트에 있는 겁니다. 다만 진진이 오늘의 주요 모습, 플레콤 같은 노력을 가장 심지어 시행하는 모습을 앞으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리더와의 진자씨, 앞으로 팀에서 같이 가려, 이 부분에 반경을 할 때,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라키씨를 지난해 댄스 워에 출연해서 파워풀한 춤추려고 하는 카리스마의 성능입니다. 블러우유 자아님이었습니다. 이번 앨범에서도 라키스마의 스웨이와 춤으로 카리스마의 스웨이와 춤추려고 합니다. 라키씨 카리스마 있는 포즈 부탁드립니다. 라키씨가 다른 아이돌들도 인정하는 춤춘의 동화거든요. 한번 멋진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어우, 좋습니다. 라키씨, 춤춘의 동작이 나오고요. 왼쪽에 계신 기사님들 한번 봐주실게요. 네, 라키씨. 이번 앨범에서도 멋진 자리를 하는데요. 아스트로의 만대인 유산아씨가 올해 20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데뷔 킥뿐만 아니라 실력도, 강정도, 폭풍천장에도 정말 멋진 포즈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많은 분들이 상아씨가 이제 20살이 되어서 귀여움을 부족하면 어떡하나? 그저, 그냥 귀여운 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전히 뭐 상아씨 하면은 귀여운 거 빼려줄 수가 없으세요. 상아씨, 약간 인여수씨가 이제 듣고 싶다고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 인여수씨는 강정님께 어필할 수 있는 상아가 검사될게요. 왼쪽에 계신 기사님께서, 청년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하하, 청년비 뭐, 뭐, 학지가 보여주면 좋고요. 네, 상아씨 하면은 귀여운 거, 청년비, 정말 둘째가 많아요. 청년비, 손 자리에서 무배 드릴 수 있으세요. 하겠습니다. 함께 보여있으니까 성숙해집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 중요한 상대방지를, 시선을 왼쪽부터 함께 맞추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기사님, 바라봐주세요. 자, 다음은 계신 기사님. 화이팅복은 하이처가 아닌, 타이친호를 한번 해보신 것 같으세요. 왼쪽에 계신 기사님, 어떻게 동의해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잡아주시고, 하이, 선택하실까요? 다같아하겠습니다. 뒷쪽부터, 바라봐주실게요. 아스트라와 나라가 좋습니다. 아스트라의 하이터. 오! 사나씨가 갑자기 신기하네요 아, 저! 네, 도모 양감도 아니군요 가은행지 계단을 향해서도 같이 보여주실까요? 네, 오른쪽에 계신 계단을 향해 주실게요 네, 전화의 하트 우리 엔젤씨 아직도 좀 신기하네요 아까 피어나, 피어나게 산 시간을 보고 꽃 하트 좋습니다